우리 아이들도 내가 그때 무슨 드라마를 하는데 어느 날은 내가 집에 너무 늦어서 막 어디 있는데 그 사람이 짠 나타나서 나를 데려다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. 그때 우리 막내가 보다가 정말 고맙다. 그러니까 그 남자가 고맙다고 엄마 집에 데려다줬다고. 귀여워. 그래서 애들은 그게 이렇게 헷갈리나 봐. 너 저게 뭐지? 만약에 하선이가 남자랑 같이 있잖아.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수영이가 다른 여자랑 같이 뭐 그런 시험을 볼 때는. 본 적 있어. 그런데 왜 안고 있니 아빠가 아닌데. 그래서 아 이건 가짜고. 우리 딸도 아빠 아까 엄마 딴 사람이랑 뽀뽀했다. 일러. 그러지. 나는 차인표 선배님이 키스신 안 찍으시는 걸로 유명하잖아. 아 맞아. 키스신 안 찍으시는 걸로 유명하잖아. 아 맞아. 아니야. 찍었는데 많이. 그래? 그거 찍었어요? 되게 유명했어요. 그런 후부터는 안 찍고. 아니야. 그럴 리가. 김혜언니, 이영애 씨 뭐 다 찍었지. 김혜언니, 이영애 씨 뭐 다 찍었지. 옛날에 다 했지. 다 기억하신다, 언니. 어? 그러게. 그러게. 상대 배우랑은 항상 다 키스신이 있었지. 항상 다 키스신이 있었지. 오. 오. 오.